어! 아유, 안녕하세요. 권 회사?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알죠, 알죠. 몽과 슬기와 꿈과 미래가 있는 거 JDB 엔터테인먼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권재갓. 이게 무슨 꽁트 같지? 어, 잘 알지, 나 이거. 진짜야. 만들었다고. 진짜 만들었어? 우와. 이야. 만들었다고. 진짜 만들었어? 어디서, 어디서요? 아니, 우리 셰프하고 같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만들었죠. 개그맨들이 요즘 일이 없어서. 아, 정말? 잠깐만, 이건 어디 동네에 국밥 가져와서. 네, 또 그렇게 닭가슴살만 얹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닭가슴살만 얹었어. 그렇게 닭가슴살만 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드셔보세요. 넣어봐. 아니,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논란되면 이거 사업 잘못하면 큰일 난다, 형.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할 때 너의 어떤 디테일함이 딱 맞는 거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안 될 게 뭐 있어. 200억 전망. 매출 목표 200억. 전국 프랜차이즈 100개. 아,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바로 이거 사고야, 이거 형. 알지? 이거 잘못해, 이거. 바로 김종국 고소. 김종국 국밥. 알죠? 바로 헤드라인. 형, 바로 기자들, 아는 기자들 또 다 불러야 돼. 일단요. 아, 이럴 때가 있어요. 맛을 한번 보셔야죠. 맛을 한번 보셔야죠. 염분도를 또 내가 확인을 해야 하니까. 짜지는 않네. 그렇죠, 그렇죠. 짜지는 않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말로만 우리가 맨날 하던 건데 김종국 봐. 응답을 실현으로. 응답을 실현으로. 생, 행, 습, 성, 운. 생각을 행동으로 하고 행동을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 생각한 걸 바로 행동에 옮겨서 운명으로 만든다. 운명으로 만든다. 김종국밥이 나오고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인수합병하고. 그렇지. 어?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김종국밥으로 200억 벌고 너반 나반. 왜냐하면 나도 이제. 투자는 누가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 사모펀드가 있잖아. 미우새 어머님들. 아니요. 사모펀드. 사모펀드 뭐야? 사모님들이 하는 거야. 미우새 어머님들이. 안 스미스 하시는 거 같아. 그거를? 호자손하고 이런 거에. 아, 진짜? 미우새 어머님. 김동국과. 그래서, 그래서 사모펀드야? 뭘uur weet,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행 듣기 찾아오자. 하하하하. 아, 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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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도近하입.